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명에 많이 나오는 비화성음 문제. 이 비화성음 둘쟁의 혼란스러운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선행음과 계류음으로 다뤘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전타음과 이탈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혼돈스러워 하세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앞에 나오는 비화성음들은 비화성음과 화성음 사이의 거리가 순차, 이도였어요. 그런데 전타음과 이탈음은 뭔가 화성음과 비화성음 사이가 도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비화성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간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제가 얘기했었죠? 비화성음의 이름에 직관적으로 뜻이 담겨 있다고 자, 선행음을 보면, 아, 선행음이 아니라 전타음을 보면 전타음, 앞에서 타,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뭘? 비화성음이 화성음 앞에서 화성음을 친다. 그 얘기는 뭔가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비화성음이 훌쩍 뛰어올라서 화성음을 쿵, 더 강하게, 강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때려준다.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자, 이탈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탈음은 화성음까지, 화성음에서 화성음을 가는 동안 비화성음이 잠시 도망갔다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도망갔다가 온다는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타음부터 다시 한번 보죠. 뭔가 도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화성음과 화성음 사이에. 자, 잘 기억하세요. 전타음은 화성음이 비화성음까지 도약을 해요. 순차로 가지 않고. 자, 볼까요? 화성음이 비화성음까지 도약을 하죠. 그럼 이렇게 도약을 해서 껑충 뛰어오른 비화성음은 바로 2도 아래로 화성음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나오죠. 솔, 파미, 왔을 때 딴딴, 화성음, 이 비화성음으로 도약. 비화성음은 2도 아래로 화성음을 효과있게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전타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비화성음이 화성음이 비화성음으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탈음을 볼게요. 이탈음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 하는 거예요. 자, 화성음이 레고 화성음이 도예요. 레, 도 화성음은 하행하고 있죠. 그런데 비화성음은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상행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레, 도 와야 되는데 레, 미, 도 잠깐 레, 도 가야 되는데 레, 미, 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레, 미 로 화성음이 갈 수도 있죠. 비화성음은 레, 도, 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방향으로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 도 화성음이 레, 미, 도 자, 그런데 앞에서 앞에 화성음이 비화성음까지 도약했죠. 여기는 반대로 비화성음이 겁도 없이 화성음까지 도약해요. 비화성음이 도약하는 비화성음은 이탈음밖에 없어요. 이스케이프톤밖에. 그런데 이 두 이 세음 간의 음정구조가 있어요. 2, 3 2, 2, 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앞에 두 음은 2도 그 다음은 3도 자, 그렇게 이론적으로 2, 2, 3 반대방향으로 도망가 이렇게 외우면 사실 어려우시니까 패턴으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려요. 레, 미, 도 레, 미, 도 레, 도, 미 2, 2, 3 그렇죠? 그러면 다음은 음으로도 미, 파레, 화, 쏠, 미 이런 식으로 다 하실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요? 자, 전타음은 화성음이 비화성음으로 도약 2도, 하행, 화성음으로 갑니다. 이탈음은 비화성음이 도약해요. 어떻게? 2도, 3도로 앞에서 부터 레, 미, 도 2도, 3도 이렇게 자, 비화성음이 도약하냐 화성음이 비화성음까지 도약하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소리로 확인해 볼게요. 자, 소리로 들어보시니까 더 명확하시죠? 자,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자주 틀리시는 비화성음 그리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비화성음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비화성음over